그 사람들 대부분 부정선거로 당선됐습니다. 그 사람들 대부분 부정선거로 당선됐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활개치고 다니는 모든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부정선거로 당선됐습니다. 부정선거로 당선된 겁니다.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. 일부는 부정선거 때문에 당락을 바꾼 경우도 있고 일부는 당락을 바꾸지 않았지만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선거 과정 자체에 부정선거가 관여됐기 때문에 당락이 바뀐 경우든 당락이 바뀌지 않는 경우든 모두가 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가짜 국회의원들인 겁니다.